두끄러워, 두끄러워, 진짜. 아, 냄새 나고.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? 배고파. 미련아, 문 열어. 엄마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나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. 어우, 내 새끼 배고팠어. 앉아, 앉아. 엄마, 그게 뭐야? 갈비? 갈비? 엄마, 이거 어디서 났어? 사장님이 주셨어. 어여 먹어, 어여. 엄마, 이 갈비 진짜 맛있다. 이미라도 맛있어. 그래. 너 꼭꼭 씹어 먹어. 꼭꼭? 엄마도 먹어. 어, 아니야. 엄마는 많이 먹고 왔어. 내 새끼. 많이 먹어, 어? 어떡해. 오늘은 돈 됐어. 이게 뭐야? 여간비는 안 내면서 비싼 갈비는 사다 먹네? 아, 저, 이거 돈 주고 사온 거 아니에요. 누가 뭐래? 오늘 주기로 약속한 밀린 여간비나 주세요. 아, 저, 그거 내일. 내일 드릴게요. 아, 내일 내일 한 게 벌써 며칠째야. 돈 없으면 다른 손님이라도 받게 당장 여기서 나가요. 아, 저, 오늘만 봐주면 안 될까요? 오늘 하루만요. 내일은 방값 꼭 드릴게요. 나가라니까. 경찰 불러? 아. 아, 너도 magneticってる거야? 아… 데 princess 아까 아름다운 네 sits 감사합니다.